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조국이의 자녀 입시비리 그리고 감찰무마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결과는 조국이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조국과 정경심, 노안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국이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을 받았는데 이날 법원은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조국이가 아들의 입시와 온라인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을 인정했고 딸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딸 조민희의 부산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조국이가 대학 교수 신분으로서 자녀의 입시비리를 수년간 반복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청탁으로 감찰을 중단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의에게도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이의 범행 동기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는데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판단입니다. 입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죄질이 불량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구속을 안 시킵니까? 당장 서울구치소에 수감해서 제대로 후대의 본을 세워야 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조국이가 지은 이 죄질에 비해서 징역 2년형도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조국이는 뻔뻔하게도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한 검찰 수사팀이 옳았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될 재판 과정과 그 결과는 부디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조국 구속 그리고 법정 최고용이라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